ㅎㅎㅎㅎㅎㅎㅎ 근데 날이 좋다 언니 이거 쵸ullah 이거 보일까? 머리에 이렇게 나왔어 여긴 천장 컨디션 리엔조 여긴 천장 여기는 천장 용샹용샹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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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숙소죠 나는 원하는 파란색, 하얀색 디자인 누가 꽃이게 여기 여기 꽃? 여기 꽃이게 지금 어디로 가죠? 지금 한시장 가요 왜요? 쇼핑 좀 하고 배불러서 아무것도 못먹고 있거든요 소환 좀 시키고 그다음에 밥 먹고 오늘 스케줄 브리핑 해드릴게요 오늘 한시장 갔다가 점심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카페를 가서 2시까지 기다리실게요 그리고 2시에 체크인 하실게요 그리고 좀 쉬다가 수영장을 가실게요 그리고 좀 쉬다가 저녁을 먹으러 가실게요 평양냉면 안녕 여행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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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기 옷 많다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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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실내가 그런 실내가 아니었네요 아 그렇네요 덥네요 에어컨인줄 덥네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심하한데 ㅎㅎㅎ 언니 이거 얼마야? 2,500원인데? 개 싸네? 어디에 왔어? 어디에 왔어? 한국 사진 제 정신이 아니겠군 용샹 용샹 지금 와 잊은 상자 현장 다녀온 태양 맞아 포스 민서트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냥 가만히 찍고 괜찮아요 조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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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음 음 맛있어 이거 보세요 음 음 음 음 아 너무 시원하다 빨리 오세요 여기 지금 서울이발밭이라는 곳이 나왔고요 일렉칫도 왔어요 어 이거 유명하다고 해서 여러가지 서비스만 받아보려고 합니다 네 네 이거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게 네 네 네 네 네 이렇게 바르고 조금 드나봐요 여름에 피곤한 물을 이용해서 매일 주문한 물건을 그려줍니다. 오늘은 물건을 조용히 도착합니다. 물건을 칼칼하게 만들어줍니다. 물건을 털어놓은 물건을 달고 싶어서 물건을 넣어줍니다. 수박을 구워줍니다. 일단 양배추가 너무 좋아요. 바로 소박이 머리가 다 굽고 조리도 맛있게 잘라요. 소박이 화이팅! 얼굴이 뽀얘지신 것 같아요 귓밥이? 귓밥에 찍었어야 되는데 아니, 귓밥이 이렇게 나왔어요 딱 나왔어요 땡큐 저희는 요거 받았는데 귀혈 마사지? PD제거 풀샴푸 여기에는 진주 마스크 강력한 그 마사지 아니,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3만원 돈이니까 얼굴이 포해지셨네요 푹 쉬었어요 괜찮으셨나요? 됐진 않네요 나도 모르게 밸미랑 계속 귀지 모셨나요? 나 그렇게 많이 안 나왔거든요 성인되고 처음 탔대 진짜? 아 진짜로요? 달팽이관이 나왔대 아, 그 소라보금 매장처럼? 네 너무 만족한데, 귀지 때문에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게 여러분 지금 우리 어디 갔다 왔나요? 서울의 발관이요 다들 지금 뽀송뽀송 하세요 아주 그냥 너무 애기피부네요 지금 장난이 아니세요 정말 너무 가까이 찍어서 감동강시혁 뺐어요 강제 하하하하 태늘이 우리 몇 호죠? 몇 호 가야 돼? 아, 여기 고흐 작품이 있네요 또 여기 좀 고급져가지고 고흐가 계세요 지금 옆으로 이렇게 펼쳐서 지금 인생하셨는데 지금 찌구됐거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디자인 거라서 응답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거 들어가실게요 저기 몇 호에요? 몇 호세요 지금 여기 한 번 커넥팅 룸이세요 커넥팅 커넥팅 룸이세요 그냥 8800 사오세요 세제 какajo 들어가 Inner 이렇게 커넥팅이 되어 있네 신발 벗으실게요 잠시만요 여기 쓰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한 번 방 괜찮다 어 엄청 넓다 intuitively 여기서 춤도 멈춰도 될 것 같은데? 뭐야? 그냥 응 우리 어제 잔거에요 업그레이드판이지 뭐야? 그런데? 굉장히 숙소가 좋습니다 여러분 욕조가 없구나? 욕조가 없구나 아 여기 또 왜 유리해? 이렇게 내놨어 여기 지금 여기 욕실이에요 저기 에어포만 켜세요? 나갈 수가 있어? 우와 테라스가 이렇게 있네 어? 어 근데 되게 괜찮다 뷰가 약간 느낌이 홍콩 같은데 엄청 초록초록해서 더 이뻐요 어우 너무 이쁘다 여기 난 저 건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 왜 그래? 내가 들어가는거에 이거 보면 다시가 바다도 보이네 어 그러게? 아 그래서 짠내가 났구나 저한테 수영장에 왔어요 여러분 저기 앞에 바다도 보이네 어 그러게? 약간 인피니티풀 같은 그런 느낌? 바다 보이시나요? 햇빛이 없어가지고 아 여긴 좀 얕다 저기 엄청 깊어요 저쪽에 물기가 여기 계세요 지금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거의 마린보이 그 잡채세요 그냥 어 잠깐만요 두피가 왜 이렇게 빨개요 지금 얼른 빨개요 열이 많아 열이 오르세요 그냥 섬미가 그 잡채세요 퍼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시원하네 구름이 좋네요 아 저쪽 이쁘다 야 나 줘봐 왜? 나 줘봐 싫어 나 줘봐 아까처럼 뒤로 가서 하고 있는데? 오고 있는거야?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뭐와서 아 뭐해 뭐라고 아 지금 뭐 아 모르겠다 오 좋네 아 아 아 아 아 너무 잘 잡은거 같은데? 너무 잘 잡은거 같은데? 이거 뭐야? 혹시 유튜브야?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 있는데 이거 혹시 유튜브야? 이거 어디 채널에 나온거? EBS인가? 여기 울려가지고 너무 시끄러워 집다라는게 여행사람 어디에 왔나요? 헬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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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반짱구 수육이네 야시장 전문가님이시잖아요 날씨가 너무 우리 다녀본 날씨장중에 재야 안 덥네 여기 그 나시안파크 가기전에 헬리오 저녁 여기를 살짝 하고 근데 진짜 그거 했더니 얼굴이 약간 뽀얘 이게 딱 맞게 준거지? 7마리 나 여기 아직 빨갛네 엄청 풀무카처럼 나왔어 이렇게 하얗게 퍽퍽퍽퍽 20만봉지 받아서 먹고 싶은걸 사기로 했어요 American 물론 이제ango 잘쉬간 후 여행 스캔 nasi bels 둘 퍽퍽퍽 고르 구독자분들 저녁 맛있 continu 일단 정부가 Protect Ones 서울 이건 뭐죠? 이거 빨라가 임시지로 만든 지금 음식을 모으는 중입니다 음 맛있겠다 맛있겠다 갈리가 나는구나 갈리가 나는구나 갈리가 나는구나 갈리가 나는구나 용샹용샹 너무 맛있어 째 게살이 녀석 놓여서 아까 무슨 무슨 짓집 잡히 거야 어때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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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HA 엄청 크다 근데 바이올린이세요 아니 이렇게 품도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음악을 틀어놓은 우와 퀸 코브라입니다 사람 많다 그러게 여기만 많다 다 이걸 타라고 왔나봐 이게 뭔데 근데 재밌대? 도대체 제일 뒤로 제일 뒤로 가 용샹용샹 후기를 얘기해 주세요 너무 자비가 없고요 멀메약 드셔야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타자는 말에 속아서 한 번 더 타면 바로 토합니다 컨디션 니엔조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약간 느리자마자 약간 이렇게 됐어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맥스트 넌 어딨지? 맥스트 넌 어딨지? 넌 어딨지? 아 아 아 아 아 어떡해 너무 아깝다 그니까 너무 아쉽다 다음에 타야지 뭐 네? 왜 왜 무슨 소리세요? 아 아 아 다시 한 번만 밟아줘 아 아 아 아 계속 나와 계속 나와? 뭐 뭐 뭐 아 아 아 아 여기 더워가지고 다 녹았나보다 거미 아 아 아 아 네 여기는 타당 아 아 아